코레일 유니폼 기관사 팀장님들 옷이 전부 다 바뀌는데 그 사원복을 행사하고 고객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자리입니다. 네이비 계열로 고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색상을 선택했고 저희 승무원들은 조금 더 밝고 신선한 이미지로 고객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색깔을 변경함으로써 그런 디자인적인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KTX가 많은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바뀐 옷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객님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